뭘까요? 뭐지? 뭘까요? 뭐야? 봐봐. 우와, 크다. 완전 대박이다. 우와, 크다. 광어 맞지? 맛있겠지? 독도의 초등학생 간식이에요. 자연산 광어가. 자연산 광어가. 맛있겠다. 이거 최고의 간식인데요? 시가 한 20만 원 가요, 저 정도면. 우와. 중간에. 천천히. 그렇죠? 거기 따뜻따뜻따뜻따. 이렇게 해서 여기로. 그렇죠, 잘라버려요. 오. 20점 나오겠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생선회를 먹나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회를 못 먹었던 것 같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또. 자니야, 먹어봐. 네. 저는 회를 뜨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네. 아, 다. 바닷가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맛이 어떻다, 자니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소장 맛을 알면 끝난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좋지? 맛있어. 배복을 12시간, 29시간 먹으라. 살아있잖아요 아직. 녹도에 흔한 초등학생 간식입니다. 맛있지? 맛있네. 침이 넘어가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 배고파요. rust. 감사합니다.